반세기 넘게 목자의 삶을 살아온 원로사목자를 축하하는 자리가 올해 성유축성비사에서 열립니다. 전국 교구에서 사제수품 60주년을 맞은 사제는 3명, 50주년을 맞은 사제는 모두 24명입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1961년 사제가 된 정진석 추기경은 올해 사제수품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추기경과 함께 회경축을 맞은 서울대교구 사제는 원로사목자 김득권 신부와 유봉준 신부입니다. 금경축을 맞은 서울대교구 사제는 모두 4명입니다. 서울대교구는 다음 달 1일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사제수품 60년 회경축과 50년 금경축 행사를 함께 거행합니다. 대구대교구는 3명의 사제가 금경축을 맞았으며 다음 달 1일 범어주교자대성당에서 금경축 행사를 엽니다. 대전교구에서 금경축을 맞이한 사제는 5명 입니다. 대전교구도 다음 달 1일 솔메성지 성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관에서 금경축 축하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반세기 사제 생활을 지낸 수원교구 사제는 모두 5명입니다. 수원교구는 오는 31일 정자동 주교자 성당에서 금경축 축하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원주교구에서 금경축을 맞은 사제는 2명, 전주 부산교구에서는 각각 1명씩입니다. 다음 달 1일 원주교구는 충북 제천 배론성지에서, 전주교구는 주교자 중앙성당에서, 부산교구는 부산 남천 주교자 성당에서 금경축 축하식을 거행합니다. 춘천교구의 금경축 사제는 1명, 제주교구에서는 2명의 사제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춘천교구는 다음 달 1일 춘천 중림동 주교자 성당에서, 같은 날 제주교구는 주교자 중앙성당에서 금경축 축하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부분의 교구는 금경축 축하식에 앞서 세례와 견진 등 각종 성사에서 사용될 성유를 축복하는 성유축성 미사를 봉헌합니다. 수원교구는 올해 성유축성 미사를 오는 31일, 성주간 수요일에 봉헌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